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!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. 시원하게 기지개를 한번 켜볼까요?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쭉쭉쭉 아, 시원하다. 자, 한 번 더 쭉쭉쭉 아, 시원하다. 아주 잘했어요. 이번에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. 얍! 아기도 꿀잠, 엄마도 꿀잠,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는 키드스콜레의 스텝스 아이 테라피북으로 들어볼게요. 나 혼자 잘 거야. 우리 엄마, 아빠 침대는 진짜 진짜 넓어. 그래서 다 같이 자도 돼. 엄마, 아빠도 나랑 자는 게 진짜 진짜 좋대. 나랑 자면 잠이 솔솔 잘 온대. 사이렌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. 소방차가 왔나? 구급차인가? 아냐, 아냐. 아가 동생이 우는 소리구나. 아가 동생은 우유를 먹고 다시 잠들 거야. 나도 다시 잘 수 있을 거야. 이건 또 무슨 소리지? 천둥이 치나? 지진이 났나? 아냐, 아냐. 아빠, 코 고는 소리구나. 손가락으로 귀를 꼭 막으면 괜찮을 거야. 진짜로 괜찮을 거야. 우르르르, 쿠와. 어푸푸, 푸와푸와. 아냐, 아냐. 곰곰 생각해봤는데 엄마, 아빠랑 자기 애는 내가 너무 큰 것 같아. 시끄럽고 불편해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냐. 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. 오늘 밤부터 내 방에서 혼자 잘 거야. 난 울트라 슈퍼 형이니까. 현아, 침대 옆 불은 켜둘게. 무서우면 엄마 불러. 현아, 여기 내 인형 있다. 이따가 너 잠들었나 보러 올게. 난 괜찮은데 엄마, 아빠가 걱정이네. 나 없이 잘 잘 수 있을까? 이제 그만 자야. 아차, 깜빡 잊은 게 있다.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. 나 혹시 침대 밑에 괴물이 있으면 혼내주려고. 음, 다행히 괴물은 없군. 서랍장을 두르륵? 옷장 문을 활짝. 양탄자를 훌떡? 유령 같은 게 있을 리 없지만 그냥 심심해서 열어본 거야. 나는 조용하고 넓고 편한 내 침대가 마음에 쏙 들어. 아직 잠이 안 오니까 별이나 세워볼까? 별 하나, 별 둘, 별 일곱, 별 다섯 어? 창밖에 저 그림자는 뭐지? 노래를 불러볼까?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 어, 지금 무슨 소리 안 났나? 어? 안 되겠다. 졸리지 않은데 너무 일찍 누웠나 봐. 그래서 잠이 안 오나 봐. 불 켜고 좀 놀다가 자자. 그림책을 볼까? 후, 재미없어. 블록 놀이를 할까? 치, 시시해. 엄마, 아빠 방에 가볼까?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. 아하, 왜 잠이 안 오는지 알았어. 잠옷을 안 입었잖아. 찾았다. 내가 최고 좋아하는 자동차 잠옷. 팔을 쏙쏙, 다리를 쑥쑥. 봐, 나한테 아직 딱 맞아. 이제 조금 졸린다. 엄마가 내 등을 토닥토닥 해줬으면. 아빠가 내 머리를 극적극적 해줬으면. 누가 나 좀 재워줬으면. 현아, 일어나. 아침이다. 어머, 우리 현이가 혼자 자다니. 울트라 슈퍼 형아 맞네. 나 혼자 잤어. 나 혼자 잤다고. 있지, 있지. 하나도 안 무섭고.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데. 내일도 내 방에서 혼자 잘 거야. 친구들, 재미있게 들었나요? 우리 친구들은 밤에 잘 때 혼자 자나요? 아니면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가 재워주시나요? 아, 그렇구나. 우와, 혼자 자는 친구들. 진짜 씩씩하다. 짝짝짝. 오늘의 이야기에 나온 현이도 혼자 자려고 마음먹었을 때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도 들고 잠이 안 왔대요. 그러다가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용감하게 침대에 다시 누웠더니 스르르 잠이 왔어요. 깜깜한 밤은 조용하고 편안한 거예요.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오늘 재미있었던 일도 생각하고 별 하나, 별 둘, 별 셋. 이렇게 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올 거예요. 우리 친구들 이제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잘 준비를 해 볼게요. 어머님,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? 오늘은 좀 빠른 육퇴 하시려나요? 오늘 하루도 열심히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많이 힘드셨지요? 수고하셨어요.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잘하시겠어요? 귀한 손길과 희생으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내일은 더 안전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내기로 해요.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밤도 편안히 단잠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. 별 하나, 별 둘 고 잘 자고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.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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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